지역 상생형 일자리 광주글로벌모터스의 첫 양산차인 캐스퍼 차량을 구매하는 광두시민에게 취득세를 사실상 면제하는 조례가 시의회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광두시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상생형 지역 일자리 생산제품 판매를 촉진하는 내용이 담긴 광주형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심의위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두시민이 캐스퍼를 사고 납부한 취득세만큼의 비용을 광주사랑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고, 또 이미 차량을 구매한 시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